온라인에 드럼브레이크와 디스코브레이크 관련해서 많은 충돌이 있었죠 저는 클리앙 회원 가입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댓글은 못 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카페가 있는 것 같고 보베드림 이런 카페가 있는데 클리앙만 가봤어요 일단은 거기에서 나온 대부분의 피드백들이 너무 피곤하다 이거 너무 과도하다 드럼브레이크 가지고 이런 좀 피곤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게 모트라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오토기어에서 받아가지고 영상을 많이 제작해 주시고 이걸 다시 모트라인이 받아서 또 제작을 하고 오토기어가 또 많이 만들고 약간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형국인 것 같은데 뭐 그 피곤한 거 인정합니다 저도 요즘에 영상이 너무 많아서 다 챙겨보지를 못하는 입장이라 여러분들은 뭐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태를 통해서 한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전기자동차의 뒷바퀴 그 다음 폭스바겐의 뒷바퀴에 드럼브레이크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걸 많은 사람이 알게 됐고 두 번째는 드럼브레이크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단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디스크 브레이크의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제가 말씀 안 드렸죠 그거를 말하는 채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단점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게 다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는 이런 브레이크는 없으니까요 아무튼간 이런 거를 알게 되셨잖아요 어 뭐 디스크 브레이크가 계속 패드가 닿고 있으면서 연비를 깎아먹는다든지 드럼브레이크가 연비에 더 좋다든지 분진이 덜 나오고 덜 나오고 더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한 차이를 사실은 신경 안 쓰고 타셨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제 채널을 제가 자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 채널이니까 제가 사랑한 제 채널이니까 제 채널을 통해서 공학적인 내용을 공부하게 되셨고 그로 인해서 아 드럼브레이크랑 디스크브레이크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셨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가지 큰 장점을 얻으신 거 아닌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뭐 다른 두 채널이 건전한 토론이든 건전하지 못한 토론이든을 떠나서 두 채널을 통해서 불거진 이슈가 저에까지 와서 제가 또 리뷰해 준 걸 통해서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찬스가 된 거니까 이거 되게 이런 것들이 클리앙에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뭐 4륜이 좋으냐 2륜이 좋으냐 스노우 타이어가 끼느냐 마느냐 뭐 잘 키운 토션빔 뭐 이거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것부터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더라고요 뭐 그런 거에 이제 또 디스크와 드럼브레이크 이슈가 또 하나 끼겠죠 옛날에 알루미늄 가지고는 거기에 없더라고요 이슈에 거기다 글 쓰실 수 있는 분은 그 첨가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게 된 장점에 제가 하나를 더 붙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회사가 부품 하나를 개발해서 선정하는 데까지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를 배우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 사태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아무래도 윤석노 대표님은 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토교사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웠던 거 뭐냐면 디가 왔다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은 원가 절감 원가 절감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 가격만 가지고서는 얘기하는데 소비자는 약하고 회사는 강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저 회사들이 우리를 뭐 발라먹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너무 음모론적인 시선으로 가는 거가 조금 우려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회사는 강해요 그러나 거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엔지니어들은 다 같은 사용자고 소비자예요 그죠? 저희가 자동차 회사를 자동차 회사에서 일할 때 그런 거 위슬블로우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쉽사리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간 자동차 회사에서 개발할 때 크게 두 덩어리를 볼 수 있는데요 원가를 결정하는 거를 관리하는 구매팀 그죠? 그런 그쪽 팀이 있고요 엔지니어링 적으로 이것이 채택되어도 되는지 장점과 단점을 조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한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부품을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뭐 지금 논란이 뭐 이 브레이크 테스트를 타봐라 브레이크 필링을 느껴봐라 그 다음에 이것을 뭐 페일할 때까지 탈 수가 없다 탈 수가 있다 이걸 페일라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걸 내가 왜 타느냐 이걸 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엔지니어링적인 시각이죠 엔지니어링 시각에서도 어떻게 검토해서 이 제품이 들어갔는지를 아셔야 약간 이런 논쟁을 할 때도 좀 정확한 포인트로 논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돈 관련한 것도 돈 관련한 거 중요합니다 원가 절감이 회사의 큰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너무나 음모론적으로 회사는 우리의 등을 쳐먹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그 컨셉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드럼 사태와 전기 자동차에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이 사태가 피곤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또 깊게 알게 되시는 거고 이로 인해서 저는 이게 되게 좋게 보는데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자동차의 개발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동차 부품이 개발되는지 어차피 엔지니어링적인 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저는 너무 소중하고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드럼 브레이크 이슈가 이제 좀 사그러드는 것 같은데 뭐 이제 그쪽은 사그러드시는 걸로 끝내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의 논란은 뭐 없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논란이 아니라 이 주제가 나온 김에 어떻게 부품이 개발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것 같아서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하나 더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말만 하고서 제작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다려 주시고요 또 이렇게 또 끊냐고 또 막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또 개인 사정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습니다 가능한 안에서 그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러면 또 우리 다음 영상 켰을 때 반갑게 맞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다음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